선포를 하였습니다. 또 더욱이 캐나다 보험부는 금년을 한국 참전용사의 해로 그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저는 한국 대사로서 한 캐나다 간의 그간의 특별 동반자 협력관계를 보다 건설적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해 오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선 오타와에 주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캐나다가 큰 나라이고 또 우리의 24만 명에 달하는 우리 제 동포분들께서 각지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체류하시면서 또 4,5분